Hi, welcome to C-Art News. This is C-Art Castor Luha. 장욱진 작가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인 가족은 1964년 일본 수집가에게 마지막으로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60년 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최근에 다시 그 작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9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공간에서 열리는 가장 솔직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가족은 평생 서른여 점의 가족 초상화를 그렸던 장욱진 작가가 침대 옆에 두고 살 정도로 사랑했던 가족의 그림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It was also the first thing he ever sold at his first show, which was in 1964 at Korea's first commercial art store, Bando Art Store. 1964년 한국 최초의 상업 미술 상점인 반도 미술점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판매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회고전의 배원중 관장은 시오자와 순이치를 만나기 전까지 가족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During their trip to outer 순이치's old studio in the outskirts of Osaka, 배에 found a small picture of wetched inside a closet and covered in dust. 배 관장은 오사카 교회에 있는 신이치의 옛 화실을 방문하던 중, 먼지투성이가 된 채 옷장 안에 박혀있는 작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After the piece was found, the museum bought it and put it in its permanent collection. 작품이 발견된 후 박물관은 그것을 구입해서 연구 소장품으로 보관했습니다. 장욱진 작가의 가족은 장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인 나무와 새를 보여주는 그림 속 사각형 집에 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작품이 가족사진을 찍겠다는 작가의 평생 목표의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작가의 큰딸이자 장욱진 재단의 이사장인 장경수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다양한 나무를 그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그림을 다시 보니 울컥한다고 말했습니다. New York News, 루하